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이 스테이지 쓰레기 스테이지 죽어보자 저 지금 말리지 마세요 제가 한번 멘탈 망가지면 누구보다 무서워요 고명보다 더 무서워요 제가 아이씨 이 스테이지가 너무 지랄같애 아 똑같은거 리바이벌하고 진짜 싫어하는데 지금 반복하는거 진짜 싫어하는데 어우 짱나 아 귤 내 오늘 귤 집에 있는 귤 다 버린다 아 귤이 왼수야 참 귤 한번 안먹으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어 와 귤 껍데기 보이기만 해 자 이런 쉬운 게임을 틀리라니 세상에 아 제일좋은 캐릭터를 해놓고 아 이거 수치스럽네요 노다해도 기분이 더러울거 같네요 노다해도 기분이 더러워 역겨워 귤을 한번 잡쳐가지고 아 후딱 깨야겠다 짱나 아휴 저런거에 맞다니 아휴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안맞는데 아이템 잘나오네 그래도 다 나와 다 나와 이 스테이징 난이도가 좀 소위 말해 뭐 같아요 진짜 아휴 이게 두판이 이게 두판이 너무 끝판 난 끝판보다 두판이 더 짜증나는거 같아 에너지도 잘 안나오고 잘..잘맞게 해나오고 아휴 아휴 stroll 쏙이 구 school 아휴 인현 인현 모가지를 다 따버려야죠 인형주제 너의 꼬깔콘 씨네 꼬깔콘 집에 다 있는거 다 버려야지 꼬깔콘단이란게 한 마리죽단이네 꼬깔콘 씨 넌 바베큐냐 그녹수스 맛이냐 이거 꼭꼭 그거같애 이거 사이비 종교중에 종교단지 중에 KK단이라고 있거든요 KK단같애 이 녀석들 KKK단 어이구 으아 착 에 30 15 15 15 16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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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문제에 귤..귤껍데기 떠나왔네? 아 저거 먹기 싫었는데 버릴걸. 아 귤껍데기, 뒤에서 없어.. 한 번 쓰자 아까 귤 먹다가 귤 안 먹다가 죽었잖아요 먹었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폭탄을 한 게임 안 돼요 보스는 별로 안 얻었기 때문에 구간이 힘들어요 아유 저런 허접 척폭 진짜 빨리 없어지네 오케이 저녀석 죽었다 두 판 쓰 가기가 이렇게 찢어버렸는지 어우 좋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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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또 쓰자 아아아아 써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보스는 폭탄 필요한.. 보스는 폭탄은 안 필요하거든요? 피만 많으면 돼요 피 있는게 더 중요해요 좋았어 여기 구간이 힘들기 때문에 볼수보다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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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때릴게 없어 이 게임 이름은 닌자키드입니다 닌자키드 닌자키드카니까 예전에 그 영화사원은 나네 키드게임 백화점에서 꼬바드 갇혀가지고 그 누구지? 김인정하고 누구지? 정태우 그래 정태우 아아 죄송합니다 그 양 그 만화죠 키드게임은 만화지 재밌는 만화 죄송합니다 키드카기죠? 죄송합니다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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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lc 굉장히 쉬워요 제 자리에서 부른 닥크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피해피 해피 되거든요? 39 그 자, 끝났잖아요. 보스는 쉬워요. 이 판트 보스는 쉬워요. 앞으로 쭉쭉 나 이거 구슬 먹어주고, 쭉쭉 아, 저거 맞는구나. 아, 더러워. 오, 뭐야. 참, 씨. 오케이. 오, 좋아. 어이구, 무서워. 자, 여기 보호방 하나 나와. 무조건 앞으로. 우아, 에너지 뭐야. 만, 만피, 아이. 만피 두 개나 졌어. 미쳤네. 야, 보호방 하나만 줘. 야, 헤어리. 헤어리 하나만. 아우, 돈만 줘. 아우, 씨. 비교포도 못 깨잖아요. 아우. 아우. 아, 이런거 말고. 그냥 쭉쭉 밑으로. 아우, 좋은거 안주네. 비교포도 안주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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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씨. 저, 씨만짜리 여성한테 한 대 맞네. 저, 씨만짜리 여성한테 한 대 맞네. 아우. 짱나. 아우. 짱나. 오우. 어이구.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네 이어는 테크닉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아이 점프타임 못맞아 네 반갑습니다 4판이어서 4판이 끝판보다 끝판 쉬워요 아이고 와 뭐야 에너지 에너지가 왜이렇게 자제나와 여기 시간이 부족해 시간만 있으면 시간 제한이 너무 심해 까마귀 까마귀 나오는거 있잖아요 빨리 못죽이면 까마귀때만 아니면 안죽고 깰수 있을거 같은데 여기 시간이 부족해 그런 시간적 여의도 안주잖아요 이 게임 좋았어 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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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예 나이스 으이 어이 재수다 이건 까마귀 오 한번쓰고 까마귀 어이 아 도명 갈라지지 말고 가지 아이구 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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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오 좋아 형님 죄송합니다. 아 형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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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